통계청이 올해 1분기 가계 동향 조사 결과를 오늘 발표합니다. 가계 동향은 우리 가계의 소득과 지출, 분배 등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살펴볼 수 있는 통계입니다. 직전 분기인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02만 4천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다 3.9% 늘었습니다. 하지만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실질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각각 1.9%와 1.7% 감소한 바 있습니다.